지난 28일 오후 5시, 고양실내체육관에서 2022년 정기연고전 농구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우리학교의 선발 라인업은 이민서, 김보배, 유기상, 최영찬, 이규태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1쿼터에서 김보배 선수와 최영찬 선수의 연이은 2점슛이 성공하며, 초반 경기 흐름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가다 1쿼터는 15대15, 동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쿼터 시작부터 이규태 선수가 외곽에서 3점슛을 성공하며, 경기 초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이어서 이규태, 최영찬, 김보배 선수가 연이어 득점을 성공시키며, 32대24로 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고려대 선수들의 연이은 점수 득점으로 빠르게 점수차가 좁혀나가며, 2쿼터는 32대32로 마무리됐습니다. 3쿼터를 시작해서도 양규 선수들의 팽팽한 점수 교환은 계속됐습니다. 연세대가 연달아 득점하며 고려대를 맹렬히 추격했지만, 고려대는 자유투 성공 이후 연속 득점을 이어나가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45대49로 5점 차 이내로 점수차를 줄이며, 3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4쿼터 시작 초반, 유기상 선수가 3점슛을 성공하며, 격차는 더 빠르게 줄어드는가 싶었지만, 고려대는 연이은 득점을 쌓으며, 연세대를 따돌렸습니다. 연세대는 포기하지 않고 고려대를 추격한 결과, 점수차가 줄어드는 듯 싶었으나, 이내 다시 고려대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 빠르게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후 64대72, 8점 차로 연세대의 아쉬운 패배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은 대체로 경기 경험이 없거나 적은 1, 2학년이 포진되어 있었고, 고려대는 경험이 많은 2,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학교 선수들은 뛰어난 경기 실력과 센스를 발휘해주며, 선수들의 역량을 볼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아쉽게 정기연구전에선 패배했지만, 우리 대학교 농구 선수들은 대학농구 정규리그에서 연승을 이어나가며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YBS 뉴스 명수빈입니다. YBS 뉴스 명수빈입니다.